한글자막 by 한효정 문학은 내가 남이 되어보는 연습이고 남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신 말씀이요 살아가면서 내가 저 사람이면 하고 생각하는 것 그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구절이 본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남이 되어보는 연습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이 되세요 그 여인이 되셔서 그 여인의 외로움, 목마름, 아픔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사랑받는 딸로 회복되고 그 사랑 때문에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글을 잘 쓰는 비결에 대해서 이비 와이시라는 수필가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인류나 인간에 대해 쓰지 말고 한 사람에 대해 쓰는 것이 글을 잘 쓰는 비결에 달했어요 참 좋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인류 교원이나 암호, 인간의 존재 이런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렵고 크고 엄청난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만나는 그 한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만나십니다 항상 그 한 사람을 만날 때 천하의 가장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로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바꿀 제자들을 삶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르 여인 만나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돼요 엄마, 아빠가 딸이나 아들이 되어보는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저 아이라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되어보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이 되어보는 연습하는 거죠 젊은이들이 노인들이 되어보는 겁니다 회사 사장이 직원이 되어보는 것이고 직원이 사장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내가 돌봐야 할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만 진정한 만남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고 결단하시는 것도 한 사람을 만나게 그러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오늘 본문은 상종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기까지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짧은 길인데 뺑 돌아서 멀리 갔습니다 사마리아를 싫어가지고요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가셨어요 자기 신세가 너무 부끄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물 길러 가진 않아요 그래서 태양볕이 강한 때 여자가 물을 길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을 찾았고 대화를 시작하고 물 달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이 변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같이 계신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항상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고 결단하셨고 분명히 문제가 될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자의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서 여자에 대해서는 이름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사마리아의 여자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본다면 그 속에는 분명히 이 여인을 아프게 만든 상처가 있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그래서 만들어진 자기가 만든 감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여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묶고 있는 사슬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시간 우리 인생이 주님 만나서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3장에 보면 니고데의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니고데모라는 남자가 달라졌으면 나도 달라질 수 있다 4장에 와서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고룩하게 변화됐다면 나도 예수님 만나면 달라질 수 있다 믿음 가지는 거죠 어떻게 변화되죠? 첫째 운명에 맡기고 살던 삶에서 고룩한 소명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자기 삶에 별 기대가 없어요 운명에 맡긴 삶이에요 자기 자신의 인생의 소망 꿈 이런 게 없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자신이기 때문에 다른 동네 여자들이 모여 있을 때는 못 가고 햇살이 쨍쨍 내리쬐는 시간에 물길로 홀로 가야 하는 인생에 친구가 없어요 이미 다섯 명 남자들과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얘기해요 물가에 모여 있는 여자들 때로 동네 여자들 진짜 못돼 먹었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그 여자에게 아유 저녀는 저거 어떻게 남자를 여섯 명이나 데리고 살까 아이고 부럽네 뭐 이러고 그러는 거죠 그런가요 그렇죠? 뭐 그러면서 그 여자 지나가면 상대도 안 하고 그랬을 거예요 동네 남자들은 비실비실 웃는 거예요 싱글싱글 여자만 보면 제가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드렸어요 문제가 터진 어떤 사람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그분이 그 사람이 쳐다보면 뱀이 칭칭 감겨오는 것처럼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남자니까 그걸 몰랐는데 다른 여자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산다는 거 참 힘든 거예요 다른 남자들에게 이렇게 싱글싱글 웃게 만드는 징그러움을 받아도 된다고 여기는 인생 참 불행한 거예요 항상 외롭게 피해 살아야 되는 거 비참한 거예요 외로움 그냥 외로움 아니라 소외당해서 버려지고 버려지고 억지로 외롭게 된 그 아픔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대해 불만이 없어요 그냥 운명인가 보다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된 삶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아무도 없는 시간이 되면 물을 길러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만큼 불행한 것도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고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오는 겁니다 피터 레이놀즈라는 작가가 쓰고 그림까지 드린 The Dot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배트라는 아이가 미술 시간에 아무것도 그림을 그리질 못했다 뭘 그려야 할지 어떻게 그려야 할지 엄두가 나질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미술 시간이 끝나가지만 아무것도 그리질 못한 배트를 보고 선생님이 다가와 빙글에 웃으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며 기다렸다 그러자 배티는 자기는 안 된다는 체념의 뜻에서인지 쥐고 있던 연필을 거칠게 도화지에 내리꽂았다 그리고는 선생님에게 구멍난 점 찍힌 도화지를 내밀었다 그러자 선생님은 다시 배티에게 도화지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네 이름을 써보렴 일주일이 지났다 배티는 선생님 방에 걸린 액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액자에 든 것은 점 하나 찍고 배티라는 이름을 적었던 바로 그 도화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한참 동안 뚫어져라 쳐다본 배티는 자기도 모르게 저것보다 훨씬 멋진 점을 그릴 수 있었는데 하고 생각했다 그 후 배티는 연필만이 아니라 물감까지 써가며 온갖 색깔의 점들을 다양한 크기로 그리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학교에서 전시회가 열렸다 배티가 그린 크고 작은 다양한 색깔의 점 그림이 학교 전시회 온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배티는 그 전시회의 가장 유명한 스타가 되었다 배티보다 더 나이 어린 후배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겠냐 물었다 배티는 그 아이들에게 도화지를 내주고 뭐든 그려보라고 했다 그 중에 한 아이는 연필을 쥐고 낑낑거리다가 도화지를 배티에게 돌려줬다 그 도화지 위에는 삐뚤빼뚤한 손만 가로로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한참 바라보던 배티가 다시 도화지를 어린 후배에게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여기 내 이름을 써보렴 예수님이 자기 이름 없이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셔서 이제 당신이 그려가는 인생에 당신의 이름을 써봐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과거를 전제해서 오늘과 미래까지 단정짓고 살았던 삶에서 새로운 열려가는 미래를 살아가게 됩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은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마시겠습니까? 없겠삼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목은 마르지만 현실 조건으로 생수를 그르기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은 마시고 싶지만 물 기를 그릇이 없다 은물이 너무 깊다 이것이 여인의 지난주 삭개화가 가졌던 것 같은 존재적인 한계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차라리 모르면 속 편한데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더 가슴 아픈 거예요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내 문제를 알잖아요 물 기를 그릇만 있으면 되겠는데 은물이 왜 이렇게 깊기만 한가? 이런 겁니다 내 나이가 10년만 젊어도 좋을 텐데 나이에요 한 10만 불만 누가 도와주면 한 번 다시 해배겠는데 돈이에요 내가 미국에 좀 일찍 와서 영어만 좀 해도 한 번 해배했는데 언어장이가 문제예요 이 물 기를 그릇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것 없어서 한계를 느끼는 그 물 기를 그릇이 있어요 저는 성경에 있다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도 보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문제를 현실적으로 잘 판단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냥 체념하고 그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 다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계속 집요하게 찾아오셔서 심각하게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은 일찍 알아서 포기하고 그냥 거기에 따른 판단을 내리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너 살아날 수 있다 너로 일어날 거다 너 달라질 수 있다 내가 너 사랑한다 계속 집요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며칠 뒤에 몸에 썩는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저 친구는 살아난다 얘기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맞았어요 예수님이 옳았어요 이 승리에 포기되어진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고서도 결국은 다시 살아나기까지 최후의 승리가 증거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죠 우리 물기를 그릇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오히려 물기를 그릇이 없어야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쳐나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목사님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어렵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보세요 여인은 하루하루 먹고 마실 물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영원히 마르지 않고 소산하는 샘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모를 때가 있어요 아이들 자랄 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인 나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 나는 애들이 바라는 것보다 다 줄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애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만 그 아이들이 이거 놔줘 아빠 해줘 그러지만 나는 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없어요 저것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 내가 다 너 거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주신다는 약속의 완성인 것이죠 여인은 물기를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요 그리고 12절에 가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던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야곱보다 위대한 인물이 어딨냐 이런 걸 하면서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수를 얘기하는데 그냥 운물에 자주 안달을 수 있도록 편안한 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인 자기 경험과 상식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그 세계를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가 과거에 알았던 그거를 못 넘어서요 옛날에 좋았던 것만 자꾸 더 고상하고 더 높고 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노력이 없이 그냥 자기 수준에 맞춰서 교회를 격을 떨어뜨리려고 예수님에 대한 자기가 믿음이 약하니까 예수님의 수준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주님 아들을 고치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믿음없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거를 감을 잡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가 주님만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우둔함도 미련함도 부족함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말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렵니다 나에 대한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순종에 믿음이란 어떤 의미에서 땅바닥에서 기어다니던 인생이 하나님 믿고 높고 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겁니다 활주로를 뱅뱅 도는 비행기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박차고 하늘을 향해 태평양을 건너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최인호 씨가 암에 걸려 투병하면서 암과 투병하면서 깨달은 삶의 지혜를 인생이란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그 책에 보면 프랑스 시인 아폴리네르의 벼랑 끝으로 오라는 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가 그가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대답했다 우린 두렵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왔다 그는 그들을 밀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늘을 날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그들을 밀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았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낭떠러지 밑으로 추락하는 것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lip of faith 하늘을 알게 되는 도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 인생에 대해 반전의 새 역사를 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만남은 참 문제가 많은 만남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서로 민족감정에 안 좋아 인종감정에 남녀가 아니에요 외딴 곳에 과거가 많은 여인과 만남 삼려신문에 스캔달로 이루고 딱 맞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 보고는 뒤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선생님 왜 저러시나 그러잖아요 아마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도 남자인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오해를 무릅쓰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이 여인이 변할 때까지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인의 말투가 천박하다느니 예의가 없다느니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산다느니 그러지 않으세요 이 여인의 마음이 열려 그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목마름이 터져나오기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만남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미스터,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참 뒤에 가다 보면 메스터라고 11절에 불러요 이 모든 과정을 눈여겨보면서 그 여인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천박한 여인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끈질기 삶의 변화를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 변화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때로 보면 교회 보면 문화적인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교회 생활 재미나니까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과대도 하고 그러니까 난 이게 재미나다 이게 내가 하는 일이다 그거가 아니죠 내가 내 삶을 주님에게 저분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운의 일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내가 재미나니까 문화 여과선영 등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좋다고 그러고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내 인생 모든 기준이 예수님 말씀이고 나의 주인이 저분이시다 순종하는 역사 그래야 삶의 고륵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마리아로 통행해야겠다 이 말씀 개인 개인은 물론 가정 교회 오늘날 이 나라 저 나라 세상의 갈등과 분쟁의 현실 그래서 작고 큰 싸움과 전쟁을 쉽게 이루는 현실을 보면 더욱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와 내가 상정하지 않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어제 낮에 미국 교회에서 목표하는 제가 볼 때 정말 우수한 목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지난 6월에 제가 교회 목표상에 뉴욕 연회를 갔다 온 다음에 뉴욕 연회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만큼 나는 진보적인 입장보다 한인교회의 보수적인 입장을 내가 존중하고 그 편에 선다 이런 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한 오랜 10여 년 만나지 못했던 후배가 댓글을 쓴 거예요 목사님 이제 나이 드시니까 악한 보수 세력들과 야합하시는군요 이렇게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이제 연세 드시니까 악한 보수 세력들과 야합하시는군요 얼마나 강한 언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이 든 건 사실인데 악한 그룹과 야합했다는 건 좀 심한 것 같다 그렇게 썼어요 그 친구도 써놓고는 아마 후회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나오고 해서 내가 거기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힘의 균형에서는 제가 훨씬 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을 해도 더 이상 공격하기는 어렵고 이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이 매장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심각한 얘기는 페북에서 하지 말고 프로싱에 와서 밥 한 그릇 먹으면서 다시 하자 그랬어요 그거 잊어먹었는데 어제 목사님 나 밥 한 그릇 사주세요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제 오랜만에 얼마나 반가워요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던 옛날에 80년 90년대 좋아하던 후배예요 그래서 점심도 같이 먹고 빙수도 사줬어요 빙수 왜 그렇게 비싸요 14불 70점에 빙수 사줬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올해 2월 교단 특별청회가 있기 전까지는 서로 그리스단의 형제라고 그러고 자매라고 그러고 우리 교단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자랑스러운 교단이라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는 서로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을 악한 집단으로 공격하게 되는 것인가 그 친구가 말한 말이 목사님 이제는 전쟁인 것 같습니다 대화로 풀어나가기에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뭐 밥도 먹었지 빙수까지 사줬으니까 마음이 이제 자가 가라앉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싸움에 대리전쟁하지 말고 교회가 해야 할 본질을 지키고 목회 잘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건 아니냐 그랬어요 나는 끝까지 또 한마디 했어요 나는 진짜 내가 뉴욕에 하면서 너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거 보고 싶었다 그랬어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 아무도 행복할 수 없는 싸움에 끼어들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참 신기한 것이에요 페이스북에서 글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사람도요 짜장면 한 그릇 같이 먹고 커피 한 잔 같이 마시면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 우리가 언제 그랬지 이렇게 된 게 내가 속으로 지하실을 끌고 갈 만한 상황이었어요 내가 그렇잖아요 목사님 연세 드시고 보니 악한 보수 집단과 야압하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선배한테 내가 그 사람이 진심으로 그랬다는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화를 내면 죄가 부끄러운 사람 되는 거예요 야 밥 한 그릇 먹자 거기다가 밥까지 안 될 거니까 14골짜리 빙수까지 이렇게 사주면 사람이 만나서 밥 같이 먹지 않으면서 사상이니 이념이니 신앙 이런 거 가지고 싸우다 보면 쉽게 원서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시고 같이 먹고 마시고 이야기 나누세요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는 게 우리 인생에서도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고 가기 싫은 길이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요 페이스북에 그 사건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후배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아무래도 제 편이 더 많을 테니까요 권력은 내 편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에게 이렇게 함부로 공격할 수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을 짓밟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도 참는 거예요 그런데 밥 한 그릇 먹고 나니까 금방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 하고 만나야 하고 담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는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집요하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지 선한 사마리아인도 그렇고 나완자 10명 중에 감사하다고 얘기한 그 사마리아 나완자밖에 없고 사마리아 여인 얘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아시리아의 제국에 먹혀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당시 귀족 출신들과 지식인들은 다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무지랭이들이 남아있었는데 이 무지랭이 남아있는 것에다가 아시리아 제국이 민족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 자기네 사람들 보내서 다 민족의 인종을 혼합시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언제라도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70년 세월이 지나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본국으로 귀향했을 때 이 사람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저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주권이 회복되는 날 우리도 같이 일이라 그래서 니에미아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럴 때 성벽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우리도 같이 돕게 해달라 그때 니에미아가 뭐라고 더러운 너희들은 여기 참여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냐 지도자들의 여유가 없었던 거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후로 유대인들의 왼수처럼 대본을 해요 유대민들에게서 가장 가까운 동족이 사마리아인인데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역사에 증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픔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품어줘야 할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I must get through Samaria 이스라엘은 부끄러운 역사의 증거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격렬했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길은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안 지켜지다가 사도행전에 와서 스테반 집사가 죽고 사도들은 순교를 가고 예루살렘에 남고 평신도들이 결국은 흩어져 가면서 사마리아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나중에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안대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대옥 교회는 세계선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들어갔을 때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교회장이 열리게 됐던 겁니다 우리들은 모두 나름대로 사마리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알리기 창피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끌어안아야 돼요 때로 이것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를 죄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과 생명을 위해 사마리아로 통과해야만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운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은 만나야 된다고 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나 부끄러운 그 못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도 품어야 된다고 하세요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었고 살아야 한다 하시는 겁니다 가정적으로,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사마리아가 있어요 이 만남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시간이 없어 안 읽었지만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오라고 했어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무척이나 중요했던 생전의 수단인데 이제 이것을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이제 하나님 부름받은 여인이 되어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온물가 앞에서 물동이 들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온물가를 오가던 인생이 그것을 포기하고 생명수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심을 붙잡고 사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물동이가 내가 새 물동이다, 금물동이다, 은물동이다 물동이가 얼마나 좋은가를 자랑하던 삶에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가하는 삶을 위해 뛰어나가는 거죠 온물가에 떳떳하게 몰려다니며 살던 문제없던 여인들보다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적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으로 영접했고 그로 인해 그녀의 인생은 고룩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목마른 인생도 주님 만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주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민족도 이 땅 인류의 오늘과 내일도 목마름의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삶이 변화됩니다 몇 해 전 여름인데 쟤는 머리가 좀 길면 견디질 못해요 모임이 있다 갔다가 자꾸 머리가 길어지니까 점심시간에 제가 미장원 한 군데 그냥 찾아갔어요 H마트에 있는 미장원에 들어갔어요 시카고에 제 머리를 깎아준 아가씨가 열심히 머리를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게 돼서 말을 붙였어요 아가씨 시카고에 산 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카고에 20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 혹시 뭐 아는 사람인가 해서 그랬더니 얼마 안 됐어요 조금 있다 미국 생활 재미나요? 사는 게 다 그렇죠 미장원 일은 할 만해요?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죠 얼굴이 반반하게 생긴 젊은 아가씨가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김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 젊은 사람이 왜 인생 다산산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이렇게 말해요 저 원래 그래요 제가 원래 그래요 어떻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더 말을 하게 되면 이 늙은 남자가 웃긴다고 할까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진짜 얘기해주고 싶더라고요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신나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멋있게 살 수 있어 이 사람아 인생이 다 그렇지 않아 사람은 변화될 수 있어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위대한 인생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인생 복판에서 생명수가 넘치는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어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니까 꿈을 가지고 가슴 피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 You have every right to be happy 너는 행복해야 된다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머리 깎고 있는데 말도 못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신 예수님 우리도 찾아주세요 예수님 만나 고룩한 인생의 변화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 고룩한 인생의 변화